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빨판 특집! 미니문어, 대왕문어, 산낙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대왕문어부터! 빨판 봐! 미쳤따리! 자, 먹어볼게요! 야! 야! 와! 엄청 커! 이번엔 산낙지! 국수처럼 해놨어요! 와! 마! 마! 찹쌀떡 미니 문어 엄청 고소하다 미니 문어 미니 문어 코가 죽어 와 감염카스가 안짤려 문어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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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문어랑 미니문어랑 같은 문어인데 맛이 달라요 작은게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요 아삭아삭 대왕문어 스틱 식감이 끝내줘 아 매워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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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문어가 마요네즈랑 진짜 잘어울려요 여러분 대왕문어 꼬리부분 이게 좀 와봐 아 아 아 아 아 으음 으음 오늘 소스가 너무 잘 됐다 아 오늘 이렇게 대왕문어와 미니문어 산낙지 빨판 특집을 먹어봤는데요 역시 빨판은 최고야 엄청 엄청 쫀득쫀득해요 여러분들도 입맛 없을때 빨갛게 빨판 특집으로 드셔보시는건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